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워터파크에 왔는데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 단지님이랑 워터파크 데이트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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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더운데 저희 워터파크랑 가죠 아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다이어트도 하고 왔어요 으쌰으쌰 이렇게 어 좀 살 빠져 보이네요 오늘 저희 둘만 이렇게 데이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메님 뭔가 누가 우리를 계속 계속 째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기분 탓인가요 저희 둘만 왔는데 누구 데리고 오셨나 아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인여메 러블럭스 안녕하세요 저 느껴주시면 안 되나요? 안돼요 저희 둘이 데이트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저도 데이트 셋이서 해요 아 싫어요 싫어요 확인 기다려 여기 옷 파는 곳인가봐 여기는 오 카운터랑 여기는 옷 갈아입는 곳이네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옷을 갈아입자 어떤 옷을 입어야지 어 단지님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딱 기다려봐 딱 기다려봐 자 역시 한색을 해봐야겠다 오 이상한 것 같다고 아니 나 딴 거 해야지 어 뭐야 누구세요? 인여메 러블럭스 아 너 왜 여자 비키니 입었어 너 남자잖아 아 맞다 나 남자였지 아니 변태네 갖고 입었어요 아 이걸 또 구매하려면은 어 벅스가 필요하구나 나 어때? 나 어때? 이쁘지 왜요 별로예요 어 엄청 이쁘네 야 리아야 여기 뚱이 옷이 있어 뚱이 옷 여기는 빛이 파티하는 곳이야 이따가 노래가 나오면서 여기서 춤을 추고 논다고 아 와 재밌겠다 여기 파티하는 곳이고 어? 어 여기 여기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저기 보트가 하나 오는디 보트가 오네 뭐 하는 곳이야? 타볼까? 보트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뭐야 나도 탈래 나는 걸어갈게 너 걸어올거야? 어 아 이렇게 보트 타는 거네 재밌다 뭐야 아니 근데 쟤가 자꾸 너한테 자꾸 붙어가 왜 나한테 붙어오는 거야 그럼 쟤한테 붙을게 꽝둥 상대가 좋았던데 우리 날씨도 더운데 저기서 다이빙 한번 할까? 온김에 좋은생각이야 오 좋아 좋아 오 얼마나 올라가야 된 거야 오 콩당 와 완전 시원하다 나도 가러간다 sheeh 우리 딴 데도 가보자 여기. 진짜 재미있는 놀이 고양이 엄청 많대. 응. 좋아 좋아. 오케이 간다. 이건 뭐야 뭐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우와 이거 진짜 재밌었어 충격적이야 여기 아저씨 안 따라와주시면 안돼요? 안돼 안돼 어 이건 뭐야? 폭포에서 떨어지는건가봐 일단 여기 한번 가봐 우와 여기 그거다 썰멘 타는건가봐 으아아아아아 어 내가 했듯 어 내가 꼴듯 왜놈 걸어와? 어? 계속 쫓아오던 사람이 안보여 응 그러게 빨리 도망가자 그래 지금이야 지금 딴데로 가버리자 오 왔어 도망가 도망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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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거기서 오오오오오오 이 동굴로 도망가야지 우와아 사진 찍는건가봐 사진 어 어 그 나 사진좀 찍어줄래? 어 사진 찍어줄게 자아 자 단지야 웃어 아 아저씨 나오세요 알겠어 찰칵 아 사진 찍어야지 음 됐다 자아 하나 둘 찰칵 아니 아니 아저씨가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나도 재밌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 재밌게 놀자 재밌게 놀면 되지 와 여기 고속인가봐 우와 여기 진짜 잘 꾸몄다 여기 테마파크 짱이다 오 여기도 새로운게 있네 이거 왠지 재밌어보여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는 꼬불꼬불한거 가야지 어 나도 꼬불꼬불한거 갈래 나는 꼬불꼬불 한게 제일 중요한 응 나도 꼬불꼬불한거 탈게 어이 자 간다 어 어 clicks 왜 무슨 일이야 애들아 나 추락 했어 여린 아니 기다려줘게 빨리 와 응 엄마가 할게 음 음 아 저깄다 저깄다 나 왔죠 단지야 여기서 단지 밖에 없구나 빨리 오라고 난 이거 탈게 어 얘들아 너무 가까이서 붙으면 안돼 마치 빨대를 지나가는 기분 맞아맞아 이런 기분이랄까 왠지 내가 콜라가 된 것 같은 기분 우와 어 내 뒤에 누가 있었네 아 얘들아 나 왔죠 어디있어 나 왔죠 왜 걸어서 와 왜 걸어서 와 내가 멈추잖아 우리 딴 데도 가볼까 그래 그래 딴 데 가보자 딴 데 가보자 오우 안 놀라네 뭐야 너무 시덥쩐쩐쩐 나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지 하늘도 안 무서웠어 어 저게 완전 재밌는거 발견 이번에는 물속에 빠지자 뭐 물속에 저기 엄청 높은게 있다고 오우 우와 저거 저거 타러 가자 어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여기 엄청나게 거대한게 있어 롤러코스터보다 더 엄청난게 있다고 그런거 같은데 어떤걸 타야지 오우 오우 그래 아무거나 타보자 오 2인용이네 오우 2인용이니까 아무거나 타자 그래 야 너 내려 길어어 재밌는 워터파크 푸딩같다 가운데어있는거 푸딩없고 싶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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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다 재미있었다 자기야 쟤 내려가고 있다고 너 뭐라고 했어 방금 재미있었다 자기야 도망갈거야 도망갈거야 살려주세요 언니 널 버리고 가면 어떡해 변태가 쫓아온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찔한 데이트 한번 하자 뭔데 뭔데 못하려고 일자로 내려가는거 이거 완전 재미있어 보이는데 물속에 퐁당하고 싶었긴 했단 말이지 좋아 좋아 따라와 바로 뒤에 있어 자기야 자기야 나 먼저 갈게 위로 위로 와야돼 위로 오케이 알았어 자기야 응 야 너 그냥 떨어지고 싶니? 무슨 소리야 자기야 단지야 단지야 쟤 누구야 도대체 모르겠어 널 사랑한대 자기야 아니 아찔함을 원하면 그냥 떨어지면 되잖아 무슨 하하하하 할 것 같은 하핀 머리 없어 우라구야 좋았어 이제 둘이서 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간다 아아아아 우와우가우 이 스피드 뭐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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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하하하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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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 산지야 정말래래밀었다 음 나중에 더워지면 또 워터파크 오자 알겠지? 아기야! 나도 같이!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인연맨의 로블록스! 로블록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